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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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토리 친구들, 토리입니다. 오늘은 로블록스 도어즈 게임북을 만들어봤어요. 공포게임이라서 기존보다 순한 맛 버전으로 그림을 그려봤어요. 이건 뒷면에 코팅지를 잘라서 붙였어요. 주사위도 같이 만들어서 게임을 즐겨보세요. 게임북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같이 만들어볼까요? 도안을 준비합니다. 표시도 한번 색칠해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코팅하고 싶은 친구들은 도안 한면에 코팅해주세요. 저는 무광 코팅지가 있어서 전체 도안은 이걸로 붙여볼게요. 네모 상자 뒷면만 박스테이프를 붙여줍니다. 도안 전체를 모양대로 오려주세요. 10번 무는 디귿자 모양으로 가위로 잘라주세요. 벽면이랑 바닥을 테이프로 다시 연결해주세요. 선을 따라 문을 접어줍니다. 옷장 문을 연결해주세요. 옷장 문을 연결해주세요. 배경은 반으로 접어주세요. 배경은 반으로 접어주세요. 서랍도 두개 달아줍니다. 마지막으로 20번 문을 테이프로 붙여주세요. 마지막으로 20번 문을 테이프로 붙여주세요. 액자 그린 뒷면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코팅한 경우만 양면 테이프를 붙였을 때 이렇게 뗐다 붙였다 할 수 있어요. 코팅을 안했다면 일반 투명 테이프를 돌돌 말아서 붙여주세요. 코팅한 경우는 이렇게 풀테이프를 사용해도 돼요. 30번 문을 달아주세요. 30번 문을 달아주고 벽 모양을 맞추고 테이프로 붙여주세요. 양쪽 끝에 바닥면이랑 옆면만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주세요. 종이를 끼우면 위로 아래로 움직일 수 있답니다. 다른 방도 반으로 접고 문을 붙여주세요. 책장을 만들어줍니다. 두꺼운 선을 따라 칼로 그어주세요. 모양을 맞추고 책장의 윗면 아랫면을 붙여주세요. 책을 접어줍니다. 가위로 오리고 모양과 숫자를 책 안에 붙여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모두 만들어줍니다. 책을 칼집 틈 사이로 꽂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자물쇠 종이를 붙여주세요. 주사위도 접어서 만들어줍니다. 주사위 안에 종이를 말아넣으면 주사위가 조금 더 잘 굴러가요. 모두 만들었으면 페이지 순서대로 붙여줍니다. 모두 만들었으면 페이지 순서대로 붙여줍니다. 사진을afa'. 여러분의 사진을 찍는 소리와 함께 길러내요. 여기 다니러 가위를 붙여주세요. 펴핀 쾌. 뜨거운 양을 붙여주세요. 메추 gek 표지는 가장자리만 붙여주세요 연결 부분에 테이프를 붙여서 튼튼하게 고정해주세요 남은 소품을 붙여줍니다 이렇게 도어즈 게임북을 모두 만들었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우린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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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